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커피에 미치고 친구에 미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순이자 자유로운 영혼이란 별명을 갖고 살았던 구혜선입니다. 행함 있는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아버지 이야기로 간증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린 시절 성교원을 다니던 제 남동생의 간절한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아버지는 온전히 성령님만 쫓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처음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충만 충만해진 아버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멘도 따블 아니면 트리플 악셀입니다. 아멘아멘 아멘아멘 아멘 오 주님 제발 구장노님 인격적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 듣던 중 드리던 기도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제 마음도 모른 채 성도 여러분 구장노님의 아멘소리는 제게 보약한 척보다 더 좋은 약이 됩니다. 구장노님 바로 아멘아멘 오 주님 저를 왜 이리도 시험하시나이까 가정예배도 부흥이입니다. 주여 제발 기도 한번 시작하시면 식사기도도 점점점 기도 한번 시작 점점 마비되어가는 다리와 내 안에서 차오르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일사 가고 가정예배 피하리라 가족회식도 되도록이면 늦게 참석 식사기도 마친 뒤 아님 아버지와 가장 멀리 앉아있기 등등등 성령 세례 받으시고 충만함 받으시면서 아버지는 메가폰 아시죠? 확성기 메가폰을 구입하셨고 대전용 마당을 쓸기 시작했으며 병들고 소외된 사람만 보시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없는 예수님 자랑, 천국 자랑도 그칠 줄도 식을 줄도 지치는 법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침낭을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성전에서 자야겠다며 하나님과 긴 동거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셨기 때문에 새벽 2시 30분이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삶이 몇십 년 변함없이 되셨습니다. 직업상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에 철야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명문가정이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 뵙든지 명문가정 구장노님 딸 해서 나 잘 지냈어? 메가폰도 전도하시면서 몇 개나 바꾸셨는지 점점점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가 순종하심을 하실수록 저는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언니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1990년인지 1년인지 아무튼 그때쯤 성교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유 없는 반환기였던 전 그냥 가족들이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뒤에 제 성장과정과 신앙생활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영성수련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척부터 밤에 잠이 들기만 하면 어둠의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주기동으로 간신히 하루하루 견뎌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며 3, 4개월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김영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찾아 듣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부터 이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잠조차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1시간, 2시간, 많이 자면 3시간 그 정도 잘 수 있었고 한밤중이던 새벽이던 깨어나면 동시에 휴대폰을 습관적으로 찾아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클릭하고 동의 틀 때까지 들었습니다. 마음에 더욱 은혜가 되는 말씀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들으며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연학교에 올라오기 결심한 3일 전쯤에는 4, 5편의 말씀을 듣던 중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려 큰소리로 아멘! 외쳤고 외침과 동시에 방언이 터져나오며 눈물과 콧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누워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권위에 대한 인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감동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기에 서울에 올라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누르고 인터넷을 통한 은혜로 만족하려고 했었지만 강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10월 5일 대학연학교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교회의 홈페이지 샤인의 고백에서 새가족 영성 수련회 편을 클릭하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2014년 10월 9일 새가족 영성 수련회에 올라간 저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고 만져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으며 나를 사랑하심을 들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제 인생을 바꿔놓는 역사적 순간을 통해 구혜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을 쫓아 생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도님들과 나누려 합니다. 새가족 영성 수련회 이후 10월 10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봉선이와 아침을 먹고 기도 생활도 건강해야 한다는 말에 절대 인정하며 함께 걷기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처음엔 발맞추와 함께 걸으며 하나님 사랑에 마음껏 웃으며 그러다 점점 뒤처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5kg 이상 체중 증가를 했고 제가 예전에는 진짜 이러지 않았거든요. 맞는 옷도 없고 제가 진짜 멋쟁이였습니다. 오 주여 점점 봉선이는 보이지 않고 그러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 강렬한 울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눈앞에 마주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생각이 났고 처음엔 성령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설마 이제 겨우 은혜 받았는데 부정하며 지나버리는 순간 귓가에서 내리해선 순종 몸이 약간 떨렸고 마음에서는 이 마음에서는 저렇게 선한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어떻겠니 제 발걸음을 이미 멈춰서 뒤돌아갔 이었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벅차오름이 있었고 이미 전 그분을 중보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보다 먼저 저분 심령 속에 찾아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강박해져 있는 심령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지나가다 뵈니 제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전 제주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겠다는 생각에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건대 아세요? 네. 건대 안에 교회가 있어요. 언젠가 저와 나눈 대화가 생각나실 때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정말 선한 분이셨습니다. 제 얘기를 요즘에 솔직히 도우를 하십니까? 이런 분들 많잖아요. 거부를 하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겸손히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인사 후 뒤돌아서는 순간 잘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사람을 마주대할 때 그 영혼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간단하게만 열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을 만난 후 걸어오시던 이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전투적으로 앞을 향해 걸어오시던 아주머니 저는 이 아주머니는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성령님 이건 안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용서해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10월 11일 카페에서 김밥집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으세요를 전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기다리시던 어두움에 갇혀있던 상처만은 무표정한 여자분 옥선이가 사랑으로 챙겨준 김밥을 배고픈 아저씨에게 드림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모양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니 마음의 울림과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다. 내 아들은 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란다. 대전 도착 청경말씀 구입 후 엄마 언니들 끌어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 앞에 저는 저도 모르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양행 여행 갔을 때 아버지 그때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놓고 딜을 했습니다. 여행 일정 동안 숙소에서 새벽 예배를 제가 같이 드릴 테니까 같은 여행 일행들에게는 이번만큼은 전도하지 마세요. 제발 제 딸 한번 살리는 심정으로 그냥 조용히 여행 다녀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정 내내 아버지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너무나 힘들어하셨고 결국은 상해 푸동공항에서 그분들과 헤어지기 전 더 이상은 저의 영혼들을 위해 몸을 미룰 수 없다는 듯 전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과 하는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냐며 난 아버지께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아버지 혜선이가 몰라서 그럽니다. 언젠가는 할 겁니다. 10월 12일 주일 택시아저씨께 예수님 믿으세요를 전해드렸습니다. 대전역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죽게 하셨고 건대성전 가는 도중 지하철에서 만난 한 어머님이 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구장노님을 떠올리며 제가 가장 싫어하고 창피해하던 그 일들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정하게 행하게 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절대 순정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훈련을 제대로 받기로 작정한 난 화요일 저녁 가을 겨울 옷을 챙기로 제주에 내려갔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목숨 걸고 새벽재단을 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정리하고 오기를 가족들을 통해 제게 전달하셨습니다. 저 많은 짐들을 어찌 갖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급하게 지금껏 제 계획과 제 머리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단하였습니다. 무조건 순정하기로 아우 콧물 나서 죄송해요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짐을 싸기 시작했고 세월호 사업관 여파로 정기점검으로 운항 중단된 곳도 있었고 금요일까지 모두 만선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13일 동안 제가 계획한 계획을 모두 바꾸시고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개입된 시간인 카이로스를 살고 있게 만드신 아버지 순정하려는 저를 책임지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제가 차를 탑재해서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전 토요일 새벽 예배에 목 쓴 것은 간절함이 있었기에 직접 전화도 해보고 심지어는 잘 켜지도 않는 노트북을 켜서 이곳저곳 검색한 결과 목요일 오전 8시 20분 완도행 티켓이 한 장 감사합니다. 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텅 빈 방을 바라보며 기념사진 찰칵 왠지 모를 그런 게 있더라고요. 0.9년 잘 받아서 믿음이 경고해질 때까지 제주 아일랜드 안녕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았기에 점점점점점점 부러워하지 마라 모든 걸 내게 주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대학연합교회에서 함께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섬김과 헌신과 순종과 사랑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이거는 제가 그냥 믿음으로 감동을 주셔서 선포인데요. 주님 들으세요. 또한 에덴 카페를 위해 지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발을 딛겠습니다. 인마누엘의 하나님 요아이레의 나의 하나님 요아샤파 요아샬롬 요아니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김영경 콜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도 여러분 제게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경고하고 겸손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부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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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